지난달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내 경전철의 적자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고민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의 조기착공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최재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확신에 고민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과 몇 달 전 지방선거 당시 서울 곳곳에 목동선 강북선 조기착공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이름으로요. 공약은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결국 오 시장이 확신도 없이 선거를 위해 공약을 남발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실망을 했죠.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안을 위한 고민의 과정, 연구의 과정 없이 약속부터 파괴하려고 했던 그 태도에 좀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지연된다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건축 과정 중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동지구는 이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통과했습니다. 목동지구단위계의 교통영향평가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목동선 강북선이 광역교통대책으로 반영이 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취소된다? 교통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하고요. 재건축도 당연히 늦어지게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사실 이미 개통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내 경전철의 적자폭이 워낙 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어떤 교통복지 프레임을 씌워 추진하는 데 좀 부담이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을 적자와 흑자, 즉 가성비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사실 접어야 할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경전철에 다른 잣대를 대는지 지금 의문이 들고요. 말씀처럼 교통소의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만성적인 적자 문제는 그 무임승차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착공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들 경전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목동선은 과거 오세훈 시장이 민자사업을 고집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진척이 없던 것을 황희 국회의원과 전임 시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정말 오랜 시간 설득해서 겨우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인데 오 시장이 이번 발언은 승인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이 책임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었습니다.